원인동을 만들어 다른 세계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개발하면 인생 개발하고 하나님 뜻으로 개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개발하면 천배 만배 옛날보다 천배 만배 써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화를 시키고 다르게 만들듯이 여러분들 10년도 전화를 시키고 다르게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100배 200배 300배 500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주